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.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.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 주시고 정보와 담당자들이 치료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해 주십시오.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공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강구합니다.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.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감사합니다.